뒤로 나가는 구조를 가진 좀 특이한 악기입니다. 한번 들어보실게요. 네, 익숙한 악마타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해드린 건데 저게 윤석열이 대표의 아이콜이 스태프의 우vea 골 받을 걸로 기대하고 나오셨어요? 대전 황화트 시티즌의 승리에요. 와우, 네 안 부탁드릴게요. 한화트 시티즈는 조유민. 구피수의 김재우 선수입니다. 김재우 선수? 감사합니다. 더 재밌는 공연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